두 함수 y는 x 플루스 1과 y는 3 log e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면 이죠 지금 x 플루스 1 이 직선 그 다음에 3 log e의 x 이거 보게 되면 3 log e의 x가 지금 x 범위 2s8 까지 s 는 이것보다 크죠 이제 로그 2에 x 3제곱으로 고치고 이렇게 x 플러스 1이 되면은 x 3제곱하고 2에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죠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시키면은 자 요거는 x 플루스 1에 3제곱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을 대부하면 되니까 x 대신에 2에 x 플러스 2 자 이것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x 범위도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이 범위는 1보다 크고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승립되는 거고 그걸 알파 베타 알파는 1이고 베타는 7 되겠죠 알파다기 베타죠 알파다기 베타니까 1 플러스 7은 8이 되어서 3번이 됩니다 알파다기 베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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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